안녕하세요. 명작 서초그랑자이 공원 앞에 있는 부동산 뱅크 서초본점입니다. 무지개 시절부터 유명한 부동산입니다. 자, 오늘은 102동, 즉 2층입니다. 2층. 2층부터 시작합니다. 1층은 필러트, 9m 필러트인데 이 2층이 참 왜 좋으냐면 이 바닥에서부터 거의 한 6층 정도 높여요. 이 바닥입니다. 이렇게 높여요. 이 정도, 여기 2층입니다. 여기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. 어린이 공원. 그럼 여기 2층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애들을 다 내려보시는 거예요. 애들 다 내려보세요. 2층이 그 6층이요. 여기서 애들을 다 이렇게, 애들이 뭐 하는가를 다 체크할 수 있고 여기 2층에서 애들이, 남자애들 2병표를 쓰면 여기서 뭐 팡팡팡팡 뛰어도 그 6층 같은 높이에서 팡팡팡팡 뛴답니다. 다른 아파트 2층하고 거의 상상을 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습니다. 2층이 그 6층 같습니다. 옛날에는 2층 당첨되면은 그냥 그 아파트 포기했어요. 나 2층 들어가기 싫다고. 그런데 이런 아파트 2층은 이 막강한 필러트, 9m 높이와 원래 바닥에서부터 그 높이까지 합치면 그 6층 같은 아파트이 있다면 이거 왜 로얄층이 되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 2층이 로얄층 같은 그런 아파트가 되나 바로 밑에서 애들을 체크할 수 있고 내려보는 전경이 아주 좋습니다. 마음이 있고 경치가 대단합니다. 2층이 6층 같은 로얄층, 2층이 로얄층인 102동의 203호, 84B 타입을 봤습니다. 놀러 오세요. 기다릴게요. 좋습니다. 이상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